지금 누가 이런 식은 옷을 만들죠? 골드러쉬? 골드러쉬는 1990년대 아... 이거 지금 왜? 기본적으로 60년대 디자인인데요 어떤 분들은 60년대 디자인하면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걸 모았어? 대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왜 옛날 옷이 못쓰는 생각이냐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지금 그걸 구하기도 힘든 아카이브라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은 그런데 이 560년대 스타일의 디자인이랑 데님 자켓에 저희가 집착하는 이유는 90년대 디자이너들이 자기 이름 얼굴을 걸고 로고나 로고플레이를 하고 특이한 실루엣을 보여주기 전부터 그러니까 회사 차원 회사나 백화점에서 나온 워크웨어에서 요즘 옷 못지않은 아름다움을 찾았기 때문인데요 남성 복식사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너무 특이한 디테일이나 약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밈처럼 당시에는 확 주목받지만 뭔가 시대를 걸쳐서 사랑받을 수 있는 디자인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 옷들은 완전 그런 개념에 집중한 어떻게 보면 고지식한 옷들인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자켓인데요 이 자켓이 뒤에 있는 다섯 개의 디자이너 제품들을 다 원류가 된 그런 자켓입니다 이게 60년대 타이트 507XX 라는 자켓이고요 이 디테일이 이게 지금 이 똑같은 디자인이 유니클로에도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클로는 모든 사람들한테 예쁜 질종 옷을 공급하는 브랜드잖아요 근데 이런 보수적인 옷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어 시색이 알 수 없는데 이것이 지금 거의 이 정도 상태와 사이즈는 3,400이면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켓의 좀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3세대라고 하죠 지금 백화점 같은데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V 스티치가 있는 60년대 말 타입3 자켓이 나오기 이전에 이 자켓이 리바이스가 만든 청자켓의 기준이었어요 이 사각 포켓이 제일 포인트고 이거 세베이지가 있고요 화이트 세베이지고 여기 노란색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스티치입니다 이쪽 스티치가 이렇게 바뀐 거고 60년대 60년대 그 당시에는 모든 세브릭들이 세베이지 마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베이지 오류들은 원단이 두껍고 세탁을 하면서 불규칙하게 변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 세베이지를 만들려면 돈과 시간이 훨씬 많이 드는 건데 그때는 그게 기준이 어떤 거죠 당연한 거고 그럼 유니클로 셀베이지는 유니클로 셀베이지는 유니클로 셀베이지는 가짜죠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디테일이 있고 일본에서도 일본의 유명한 브랜드들도 다 이 원단 느낌을 똑같이 재현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오타쿠 포인트는 여기 이렇게 디귿으로 레몬실 스티치 오렌지색 스티치가 있고요 얘는 그치 가겐 없어 가겐 없는 모델이고 식실은 아닌 거 같죠 타입 2 포인트는 여기 플리츠가 이렇게 있죠 이게 당시에는 금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입던 옷인데 고즈워시 그렇죠 이렇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전히 남성 옷을 좋아하는 남성들한테 영감을 주고 이 플리츠가 너무 우아하지 않나요 금광에서 금을 깨게 그리고 이 자켓은 큰 사이즈라서 여기 요크 같은 게 있어요 원래 이게 없고 이렇게 끝나는 건데 여기 여유분이 더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레몬색 실 여기서 넣은 오렌지색 실을 사용한 특이한 개체입니다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켓을 얼마나 누구나 갖고 싶어 한다는 걸 질문 있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나요 이거 제가 알기로 타입 2 자켓은 두 가지 종류가 또 있어요 여기에 G 패치가 있는 게 있고 종이 패치 가죽 패치가 있는데 사슴 가죽이 있어서 패트 가죽으로 줄어드는 게 있는데 이거는 60년대 중반으로 알고 있어요 골드러쉬 골드러쉬 골드러쉬는 1890년대 아닙니까 아 그렇긴 하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60년대에 상세기 데님이라고 하는데 좋은 지적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멋부리는 브랜드 멋부리는 태도의 옷은 아니었다는 거죠 확실히 맞습니다 그냥 보통 남성들의 워크메어 기반한 태도에서 보통 남성들의 편안한 옷이었던 근데 지금 이렇게 예쁘고 모든 디자이너들이 김존스가 베로베로 진에 가서 타이틀을 사고 후지와라 혜옥팀 미국 모두들 이 자켓을 가지고 있죠 저희 집에도 있고 와 지금 세월에 우리가 거진 거야 지금 아 이거 설명 안 했다 팀 문단 당근 이거 왜 다른 건 줄 알아? 이게 위에도 데님 밑에도 데님 쓰면 엄청 이렇게 꾸불꾸불 거리게 돼 근데 이게 깔끔하게 내려지게 하려고 여기 샘브레이 같이 얇은 원단을 쓴 거야 원단이 이거 60년대 디테일입니다 지금 누가 이런 식으로 옷을 만들죠? 수고이 미쳤지? 여기 다르잖아 원단이 데님이 아니야 얇은 얇은 코튼이라야 수고이 수고이 미쳤지? 누가 이거 김치찌개 먹어 어떡해 그리고 타입주를 계속 보여 드리면 아까 니고 먼저 니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 그런 포인트가 있죠 디자이너들의 옷을 사고 싶다 근데 디자이너들은 뭘 입을까? 디자이너들은 지이 옷 팔지만 자기들은 더 좋은 거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옷을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고 그들의 옷도 그들이 디자인한 옷도 입으면서 그들이 입는 옷도 같이 입고 싶었죠 저희는 이 자켓은 비슷한 연식 자켓이 두 개 있는데 똑같이 생겼죠? 60년대 자켓이랑 형식이 택 보자 택 택은 이게 랭글러인가? 이 스타일이 똑같은 게 있는데 빈티지에 보시면 세 개 같이 나와 플리츠 까지 90년대 지금 후면매드를 야 너무 유익하다 이 강의 이런 거 누가 알려주냐 돈 주고 들어야 돼 돈 주고 들어야 돼 돈 주고 들어야 돼 90년대 미고가 베이프 완전 초장기 작품이거든요 맞지? 노웨어 때 이것도 같은 형식이잖아 검은색도 일본의 디자이너들은 미국의 남성 복식사의 원류에 진짜 과하게 입장하는 편이죠 근데 한국은 너무 없어서 제가 봤을 때 문제예요 하여간 이 타이트 자켓들이 이건 70년대 리바이스 그 뭐지? LVC 이름 뭐지? 뭐야 무슨 자켓 이게 70년대 70년대 리바이스 이런 자켓이 있어요 이런 자켓이랑 소재가 있다고 소재 바지 셋업이 있는데 그거를 니고가 70년대 리바이스 스타일 패브릭을 쓰고 60년대 이 자켓의 형식을 쓴 거죠 에비스도 이런 거 있잖아 맞아 맞아 에비스도 이런 거 있잖아 여기서 바지 내 것도 있고 이게 또 귀엽게 니고는 이런 캐릭터 장사의 신 아닙니까? 니고 정말 미쳤죠? 타이어트에 이렇게 귀여운 근본적인 접근을 했는데 이런 귀여운 캐릭터가 있다는 게 이거 찍어줘요? 이거 베이브 그렇습니다 이 자켓도 검은색에 이 코트는 100%인가? 너무 예쁘죠? 특히 검은색 빈티지 이런 기반 자켓들은 흔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검은색을 사람들이 패션으로 지기 시작한 게 80년대부터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검은색이라는 건 복식에서 결혼식 아니면 제사 제사를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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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 때 입던 옷인데 그래서 리바이스도 다 블루 데님인데 시작부터 60년대까지 그리고 80년대까지 80년대부터 처음으로 블랙 모델들이 나와요 초기 베이프 에 타이어트 스프림 올드 스프림 라이브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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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 나 이 지기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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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떼엄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건 또 타이트 자켓인데 태모트랭의 98년도 자켓입니다 이게 제일 예뻐 그래? 예쁘지? 예뻐요 태모트랭은 여기 플리츠를 제거했어요 나 근데 플리츠가 없어진 지도 몰랐어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말하고 나니까 좀 그치? 그러네 플리츠가 없고 뒷판 뒷판 아까 그 주름도 없애버렸죠 헬로트랭은 다 90년대 헬로트랭 데님은 진짜 근데 미디가 너무 짧아가지고 네 좀 동양인한테 힘들긴 한데 태모아 정말 예쁘죠 워싱을 했고 좀 워싱 데님은 중종한 편인데 우수적인 데님 마니아여서 근데 헬로트랭은 명인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헬로트랭 옷은 항상 이런 식으로 써있어요 빈티지 샌스드 데님 디스 프로덕트 헬로트랭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놨어요 이 옷은 빈티지에 기반했으며 빈티지만큼 아름다운 옷이다 그러니까 헬로트랭은 중시대 에디 슬리먼처럼 항상 옛날 옷으로부터 빈티지로부터 영감을 얻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뭐 아시는 분 아시겠죠? 알고 계세요? 전 몰랐습니다 그리고 헬로트랭 옷을 만져보면 알 수 있어요 오케이 한번 만져보죠 헬로트랭 자체가 엄청 보수적인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는 거야 진짜 튼튼하거든요? 행복 트랭 행복 트랭이 다 끝냈죠 기성복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모드로 맞지 맞지 동의하시죠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동의하세요 어그리 행복 트랭이 끝났어요 동의하시죠 나머지 저희 나머지는 8번 자켓인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제오쿤의 이겁니다 진짜 이거보다 아름다운 자켓을 본 적이 없어요 제님 자켓 스크림의 제임스 제비아가 초창기에 한 자켓 몇 년도인지 알아? 혹시? 이게 미친 게 데님 자켓이 다섯 개 있는데 네 개를 사실 대전판이라고 1세대 대전판이라는 디테일이 있는데 40년대 40년대 전쟁을 할 때도 이 자켓이 나와줬어요 리바이스에서 1세대 2세대 전에 1세대 자켓이 나왔는데 그때 그때만의 디테일이 이 월계수 디테일입니다 40년대 대전판에 있는 그거를 스크림이 제비아가 살렸고 네 그때 특징이 대전판이죠 물자 절약이에요 여기 플립이 없어졌어요 플립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간소화된 디자인 단속미의 끝인 거죠 뒤로 가볼래? 전쟁 속에서 나온 간결한 단속미의 끝 이게 이 대전판 디자인입니다 이런 감성을 헬무트랜이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켓 미쳤어요 스프림 지금 핫한 브랜드죠 그가 무슨 스트리트지? 막판에트 스트리트에서 초창기에 스툰시 직원을 겸직하면서 장사했던 그 시절 그 시절 막판에트 만든 것 같은데 맞아 리바이스 1세대 대전판을 자기 스타일로 만든 그 자켓 와 스프림의 그 자켓 박수 한 번 쳐주세요 떼요 보이시죠? 스프림 로고 태그 네이비색으로 태그 여기 리벳에도 스프림 셀비지 핑크 셀비지 진짜 두꺼워요 태그 이거 진짜 찾기 힘든 90년대 봇물입니다 이거 기저귀에요 여기도 많은 디테일을 제거한 것 같아요 제임스 제비아가 여기 플리츠는 기저께 1cm 정도만 해놨네요 아 있긴 있네 응 있긴 있어 신기하지 이런 감성은 약간 오라리 감성 아니야? 오 원하는 것 같아 원하는 것 같아 정말 못 내고 보셔야 돼요 이 영상 최고죠 이거보다 아름다운 데님 자켓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탈바사 자켓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품 90년대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액션 공부하시는 분이 잘 들으세요 모든 디자이너들이 과거 곡식을 공부하면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경옥씨 올해 남을 수 있어요 디자인 디테일 한 시즌? 두 시즌? 이 부분은 좀 볼 수 있지만 지금 또 지구 환경도 어렵지 않습니까 올해 리바이스는 우선 만들어야 돼요 예스 지경용 한 번 드릴게요 이건 리바이스 주니어 하트 나베 콜라보인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즌인데 진정한 일본 디자인이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디자인한 것 같은 게 1세대의 특징인 신치백이 있어요 신치백의 기원은 원래는 옛날에는 벨트루프가 없었죠 옛날 바지들은 그래서 멜빵을 했고 멜빵 다음에 신치백? 그러니까 벨트루프 벨트와 벨트루프 발명 이전에 신치백으로 허리를 조절했었어요 그 디테일이 이해하고 재현한 거죠 가까이 보시면 여기 리벳의 가운데에 털이 이렇게 패블릭이 튀어나와 있죠 오 그러네 이게 구식 방식이에요 리벳을 박는 옛날 방식 좀 흥분한 것 같은데 이런 포인트를 누가 얼만큼 느낄 수 있죠? 이렇게 옷을 보면 작품이죠 작은 디테일들을 느끼면서 이제 또 요즘에 이런 빈티지들이 주목받으면서 페인트된 빈티지들도 많이 찾기 시작했죠 그런 감성을 주니아 나타내배가 새로운 제품으로 예쁘게 진짜 만든 것 같아요 신치? 아무튼 이거는 대전판 기반은 아니네요 그러네 버튼 5개고 플랩이 있고 그러니까 1세대 대전판 다음 모델 1세대를 기반으로 만든 거고 주니치가 있고요 멋있죠? 주니아 아타나베 페인씨도 이런 이런 멘탈을 만들어야 할 텐데 요즘에 LBC 그죠? 따끔한 저격거지 자 옷은 다 보여드렸고 와 예쁘다 얌전거리 여기 봐봐 진짜 이 5개의 옷걸이가 6개의 옷걸이가 달라 보이시죠? 이런 사람들도 한국에 있습니다 이게 뭐 할 말 있나? 외국의 옷걸이가 8개가